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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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ro 여기가 더 털어먹는거죠? 이건 저거 소가 아니라 돼지야 소가 아니고 돼지라 이거 신 이렇게 조합하는거에요 소가 아니고 돼지 진짜 크다 소액인데 이색에 오려고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네 너무 잘 삶았다 이 칼이 잘 안되는 칼인데 네 너무 잘 삶았다 이 칼이 잘 안 되는 칼인데 근데 이런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랑 후지고 개념 없는데 맛은 있는지 엉뚱하지 않을까? 맛있어 하지 마